저희는 우리 뭐 너무 날라리 스타일이에요 날라리 근데 저희 라인업 보이시죠 여러분? 그 한마디로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되게 작다 저희 팀은 한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 막 편음냄새 안 나요? 안 나요 나요 불러버려? 저희 막 열정과 팬션이 막 뜨겁게 타고 보이는 냄새 나죠? 예이 그럼 1년 후에 전화해야지 피하세요 여러분 이글 이글즈입니다 맞아요 괜찮아요? 저요?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글이글인데 이렇게 힘 빠진 텐션이 다시 한 번 하실게요 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? 이글이글인데요 네 이 열정을 저희가 우승컵에다가 잘 담겨 드릴게요 꼬력꼬력들 담아서 저쪽에 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이상해요 뭐지? 네 좋습니다 아주